미스터리 북면 칼바람대전 후아유 맨! 라이오아! 우승자입니다! 궁대맨! 지난 시즌 1이 나간 이후로 많은 호평을 남겨주셨습니다. 여러 같은 성원의 힘입어 후아유 맨 시즌 2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박수! 이전보다 더 강력해진 예측부로 미스터리한 칼바람대전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?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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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바람대 두 분이 지금 정체를 모르겠어요. 아 왜 이렇게 잘했지? 우리 사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무섭네. 후아유 맨! 정말 쉽지 않습니까? 미스터리 북면 칼바람대전 후아유 맨!